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질씨비에요. 우리 반 친구들 Junglephonic 3의 첫 번째 시간에 들어온 것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Today we're going to learn the new words and new sounds.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이 화면을 볼 텐데 Junglephonic's day 1 첫 번째 시간에 이 baby elephant를 같이 볼 거예요. Look at this elephant. It's so cute, right? It's review time.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sound song time. 같이 노래 불러주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불러줘요 여러분? 시작! 이렇게 여러분 노래 불러주면 되고요. 여러분 빠르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모두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word flash time 함께 들어가 볼까요? 빅 박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제를 클릭해 줄 수 있는 란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Junglephonic 3, Unit 1 클릭해 주고 word flash. We have to download the resources, so we have to wait for a second. 잠깐 기다려줄게요 여러분. 우리 리소스를 다운받는 중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 게임을 우리 board game, board game, board game, board game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게임을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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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e 이렇게 읽어줍니다. 게임,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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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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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everyone, my name is 예솔, and what is your name?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뭐 물어봤어요? 선생님의 이름은 예솔쌤이고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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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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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e 이것과 이것은 선생님 손은 어떻게 생겼어요? they look same, they look same 두 개가 똑같이 생겼는데요. same은 같은, same, 똑같은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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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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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e는 뭐예요 여러분? bake는 바로바로 굽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bakery라고 하면 빵집을 얘기해요. 빵들을 많이 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베이커리라고 하는 것은 빵집을 얘기하고 b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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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e는 굽다 라는 뜻이다. cake,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everyone. it is your birthday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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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ke. cake, cake를 cake, cake 라고 읽어주고요. 여러분들 cake, cake, cake.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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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e는 호수를 얘기해요. 호수. Have you ever been to 석촌, lake? 여러분 석촌호수 가본 친구 있나요? 거기에 이러한 ducklings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기 오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석촌호수에 가면 롯데월드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오리들도 있고, 석촌호수도 거닐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다들 많이들 갔다 와 봤죠?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호수라는 단어, lake, lake를 알고 있으면 자랑할 수가 있답니다. 아, 이건 석촌 lake구나. 석촌 lake. lake, 호수, lake, 호수.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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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the day today? 오늘 며칠이지? 데이트는 날짜란 뜻이에요. 데이트. 데이트. 데이트는 날짜. 데이트는 날짜. 게이트. Open the gate. 여러분 우리 문지기가 왕이 들어오면 어떻게 얘기해요? 문을 열어라. 왕이 행차하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Open the gate. means, 게이트를 열어라. 게이트는 문, 대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게이트. 데이트. 데이트. 여러분들, 대문. 대문이라고 얘기를 해준답니다.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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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e는 여러분들 늦은이란 뜻을 합니다. Oh, no. I'm late. 여러분들이 늦어서 마구마구 달릴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시계를 보면서 Oh, no. I'm late.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Late는 늦은. Late는 늦은. And that's it. 이게 다요, 여러분. 우리 텍스트 북. 같이 보기 전에 유리 1은 친구를 한 명 만나야 한다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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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E. Magic E라고 하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친구예요. 이 Magic E를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 동안 Jungle Phonics 3. 한 권을 배우는 동안. 여러분들 인사해 볼까요? Hello, Magic E. Hello. My name is Yasol. What is your name? Hi. My name is Magic E. Magic E. 이 Magic E를 잘 기억해 주세요. I make vowels say their name. 뭐라고 하는 거예요? I make vowels say their name. 이 Magic E라고 하는 친구는 모음들을 자기 소리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친구예요. 모음이 뭔데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모음 친구들을 작은 하트로 만들어주었거든요. 아, 에, 이, 오, 우. 사운드를 우리가 모음이라고 부르고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도 우리 어떻게 읽어주기로 했어요?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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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파닉스 사운드 배웠었잖아요. 그쵸? 지난 시간에도 같이 배웠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같이 배웠고 사운드송 부를 때도 항상 아, 에, 이, 오, 우. 사운드로 이 사운드를 늘 같이 봐주었는데 이 Magic E를 만나게 되면 이 친구가 자기 원래 소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 원래 여러분 어떻게 읽었어요? 원래, 원래 A라고 읽었죠. 원래 어떻게 읽었어요? E라고 읽었죠. 어떻게 읽었어요? I라고 읽었고요. O라고 읽었고요. U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을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Magic E를 같이 만들어 볼 텐데 여러분들 숙제로 만들어 볼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달에 이렇게나 많은 친구들이 Magic E, Magic E를 그림을 그리거나 직접 만들어 주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연필이나 아니면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줘도 되고요. 만들기를 해줘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Magic E를 가지고 있어야 다음 시간부터 Magic E와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만들기를 선택 숙제로 하고 싶은 친구들만 Magic E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 친구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점프를 딱 한 번 할 수 있답니다. I can jump over one letter. 한 글자를 점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는지 같이 보여줄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단보음이라고 해서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었어요. 이렇게 이 친구의 이름이 Sam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소리로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Magic E가 나타났어요. Magic E는 한 번 점프를 해서 이 빨간색 하트를 이렇게 만져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가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사운드에서 Magic E를 만나자마자 에이 에이 소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줘요 여러분?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It's very very. It's very very. It's very very. Easy.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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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의 에 에 에 에이 사운드로 Magic E를 만나면 변한다라고만 이해해주면 됩니다. What is this? It's a cap. It's a cap. Cap은 뭐예요 여러분? Cap은 앞으로 쓰는 모자를 얘기해요. 앞으로 쓰는 모자를 우리가 cap이라고 하죠. E의 마법 효과를 누리자마자 A라는 사운드로 변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읽게요? cap, ape, 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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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e. Cape, cape. 맞아요. 망또라는 단어가 된답니다. cape는 망또구나. 이 매직 E가 A 소리를 다 이렇게 바꿔주는구나. 여러분, 이 친구는 뭐게요? T, A, P, T, A, P. 계란이 지금 새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톡 건드려버렸거든요. 탑, 탑, 탑. 선생님이 건드려버렸어요. 탑은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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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사운드를 내던 친구가 에에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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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직 E를 만나는 순간 에에이 로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뭐 붙여줬어요? 테이프 붙여줬어요. 테이프, 테이프, 튼, 에이프, 에이 소리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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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 이 친구는 I make vowels say their name 이 에 에 에 에 에 라는 소리가 에이 소리가 나게 변신시켜주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친구예요 우리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소리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우리 다시 적어줍시다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소리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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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만 해주세요 에 에 에 에 가 에이 에이 로 변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빨간색 가트만 공부해 볼 거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롭게 배우는 사운드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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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E가 없을때는 에제무라고 읽어 줘요 에 이라고 읽고 줘요 그런데 여러분 마직 이가 생기는 순간 마법에 부려서 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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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e, name, same, game, name, same, I like to play games, game, game, game. What is your, what is your name, name, they look, they look same, same, game, name, same, game, name, same, so where is the picture of the word same, same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림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Number one, number two, number three, oh, 제일 먼저 맞춰준 친구들이 있었네요. Number, number two, they look same,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same은 똑같은, what is your name, name, my name is 예솔, what is your name, Your name is 현도, 채야, 은조, 선유, 은채, 준석, 태이, 윤우, 주영, right?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blah, blah, number, number one, number, number on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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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number two, number, number two, so can you read these words as fast as you can? Game, name, same, game, name, same, game, name, same, 여러분 최대한 빠르게 읽어줄 수 있나요? I'm going to give you three seconds to read these words aloud. Game, name, same, game, name, same, game, name, same. 3초 안에 읽을 수 있을까요? Ready, set, go! 3, 2, 1, 0 성공했어요 서린이와 선우와 그 다음 또 누가 성공했죠? 누가 성공했죠? 성공한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단비와 호석이, 하준이도 이수도, 음조도 성공했고요 자, 우리 그 다음 사운드 볼게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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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하다가 매직 이가 만져주는 순간 에이크, 에이크, 에이크 소리를 내게 바뀌어요. 에 소리가 에이 소리로 바뀌어요. 그럴 때 여러분, 베이크, 케이크, 레이크 베이크, 케이크, 레이크라는 단어를 만날 수가 있답니다. 베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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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크는 굽다. 케이크는 케이크, 케이크는 케이크, 레이크는 호수, 레이크는 호수, 베이크, 케이크, 레이크, 베이크, 케이크, 레이크 Where is the picture of the word, the word, k-a-ke,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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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ke. Number, number three, number, number three. Where is the picture of the word, l-a-ke,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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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e was right here, right? Lake is at number, number one, number, number one, b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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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e는 무슨 뜻이다? 굽다, 굽다란 뜻이다. Number, number two, number, number two. Let's bake our own cake.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거예요? 우리만의 케이크를 구워볼 거예요. 어떻게? First of all, I need a plate. Plate를 놓고요. And second of all, I have to put a bread on the plate. Bread를 올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같이 잡아줄까요? 이렇게 크림을, oh, it's too big. 이렇게 크림을 올려주고요. 그쵸? And then, strawberry. What about strawberry on the top? Strawberry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And then, candle time. Candle time. Candle를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그쵸? Candle이 맨 위에 있어야 하니까, candle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들을 어디다가 보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bake, bake, bake. 구워줄 수 있겠죠? 초콜릿도 뿌려줄까요, 여러분? 초콜릿, 슈그랩. 또 선생님이 이렇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OK, let's bake our own cake. 그래서 우리만의 케이크를 만들어 보았고요.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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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Eight, eight, eight. 로 변하는 걸 볼 거예요. Date, gate, late. Date, gate, late. What's the date today? It's March 14th. 3월 14일이야. Date, date, date. 날짜란 뜻이고요. Gate, gate, gate. Gate는 대문. Gate는 대문. Late, late, late. Late는 늦은. Late는 늦은. 원래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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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소리가. 마직 이가 생기는 순간 에이 소리를 내게 바꿔준다. 늦에잇, 늦에잇. What's the date today? What's the date today? Today is May 2nd. 5월 2일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무엇 얘기하고 있어요? I'm telling you about a date of today. Number, number, one. Number, number, one. Sorry, I'm late. 여러분 우리가 늦었을 때 late란 단어를 써주죠. 그렇다면 늦은 그림을 골라주면 돼요. Number, number, two. Number, number, two.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아는데요. What about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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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Gate, gate. Open the gate. Open the gate. Number, number, three. Number, number, three. Late, date, gate. Late, date, gate. 한 번 읽고 넘어갑시다. Late, date, gate. Late, 늦은, date. 날짜, gate. 대문. Grab up time. The 음 is on the box. 여러분, on은, on은, 위에, on은, 위에. 박스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바로, k, a, k, cake. That's right. 담비와 서린이가 가장 먼저 맞춰주었네요. 그렇죠? On, on, on. A cat is on the, on the. 또다시 위에란 뜻이 들어갔어요. 준우, 그렇죠? A cat is on the. 하순이가 맞춰볼까요? gg gg gg.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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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Gate, gate. 이수와 담비가 정답 맞춰줍니다. 선우와 하순이도 잘했고요. Gate, gate. 주헌이도 참 잘하는데요 준우도 우리 헛은 오두막이란 헛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시윤이 잘하죠? 희찬이도 잘하죠? 하준이도 잘하고요 콩도부도 잘합니다 Lake, you knew, 택한 great job 우리 빅박스 타임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빅박스 타임 들어가서 비디오 함께 볼 거랍니다 오늘은 어떤 비디오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Lake is a name on the gate Sorry, I'm late Late Happy birthday, Kate Kate Here is a cake for you Cake I see a lake Lake There is a name by the lake I see a gate Gate There is a name on the gate Sorry, I'm late Late Happy birthday, Kate Kate Here is a cake for you Happy birthday Wow Happy birthday 우리 빅박스 타임 같이 들어보았고 여러분 우리가 I see a m There is a m by the m I see a m There is a m on the m I see a lake Lake There is a name by the lake So look at the picture There is a lake And there is a name by the lake 이름이 호수 옆에 있어요 I see a gate There is a name on the gate Gate 위에 이름이 있어요 Gate, gate 위에 Kate's house 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그쵸? Sorry, I'm m Happy birthday Here is a m for you Sorry, I'm late Late 노셨잖아요, 그쵸? Happy birthday Kate Here is a cake for you 널 위한 케이크가 여기에 있어 라고 우리가 같이 단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홈타임 같이 볼게요 규제 유닛 1 풀어줄 거고요 빅박스에서 별 3개 받아줄 거고 선택 숙제로 배운 단어 reading 영상을 올려주면 선생님이 하트를 붙여줄 거고 Magic E를 여러분들 선생님처럼 만들어주면 돼요 선생님의 Magic E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세히 보면 E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들도 Magic E 얼굴 가운데 E를 이렇게 적어주거나 붙여주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자랑해주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내일이죠 여러분들의 Magic E를 똑같이 자랑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여러분 그렇다면 내일 봐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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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eaAnyAmazing Debuc